오는 13일부터 주말에는 자전거나 보행자도 춘천의암댐 관리교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. 개방시간은 시기에 따라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 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큰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. 춘천시는 북한강 자전거길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암댐 구간에는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없어 사고 위험이 컸다며 의암댐 관리교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.